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해볼뽑기는 바로 눈물의 최고떠리 상품! 아니 복귀! 네 잘다 보면 무조건 뽑히고 뭐 한 번엔 두세개 다 뽑히고 근데 집게에 고무는 안 씌워져 있는데 일단 뭐 많이 뽑아가려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상품은 짠! 정말 대고 따위같은 상품이긴 한데 몇개는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미니언 이런거 갖고 싶어 기억력 테스트 게임기에다가 고급 유혹의 향수! 미니언 usb 충전기? 정품! 아 저건 그래도 정품이라고 하네요 아우디 라이터! 테스트 상품! 뭐 이런거 있으니깐 한번! 잘 모르겠지 궁금하기도 해서 아우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네 저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연 오 안 돋는거 같긴한데요 방금 딱 보니까 이게 직사각형이어서 잡기는 힘들어서 한 두개씩 잡아야 오! 이거 가나요? 오! 오! 진짜 제고떠리 많나봐! 진짜 눈물의 제고떠리구만 사장님 이제 저희가 더 잘 뽑아서 더 오열하게 해드려야겠는데 이런 건 이제 안 잡히겠지요? 잡히는 것도 빠져 2개씩 잡는 게 제일 좋긴 하겠다 맞아 맞아 근데 눈물의 제고떠리라고 해도 이게 총 천원에 한 2, 3개씩 나오면 사장님이 손해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상품 가격 자체가 있으니까 손해긴 한데 약간 아니면 그전에 너무 공원까지 해놨으니까 잘 뽑아서 뺀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긴 하겠다 맞지 아 그럴까? 자 과연 앞으로 했는데 고니의 방향은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잡으면 한 2, 3개씩 어 그러니까 그냥 잡아도 되겠는데요 어차피 못 잡아도 되고 잡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오케이 한 개 다용독! 나이스! 기억력 테스트 게임에 저거는 순서대로 뭐 푸는 거 아닐까? 그런 쓸데없는 거지 어허이 폭고양이구나 저 앞에 있는 것도 뽑아줘 아이고 까비 저 미니언즈가 그래도 괜찮은데 미니언즈는 이게 뭐야? USB? 충전! 충전기 아 그냥 잭이죠? 잭! 케이블? 응 사실 못 잡는 것 같다 내가? 아니 근데 이게 직각 그거라서 잘 안 잡힙니다 내가 내가 한번 해보세요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네 규현이의 최고떠리 상호복이 오! 잘다 한국어를 못 뽑기 위해서 네 설계 중입니다 라고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오 두 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앞에 있는 걸 말구겠다 응 여기 있는 거 한 이 두 개를 미니언이랑 저 하얀새남들한테 베무리는 거야 굿! 아이고 뭐 버무렸어요 뭐 버무리면 힘들기는 응 응 참나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는 딱 여기 마산까지만 하면 늘려야겠네 어 맞아 맞아 이제 좀 잡을게 딱 하나하나 다른 건 없어서 딱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아우디 뽑아줄게! 아우디 뽑아줘! 아우디로 뽑아줘! 나이스! 두현이가 아우디 뽑아줬어요! 아니 이거 뭐지? 마이프에요! 어? 이거 미니언 뽑을 수 있겠는데? 어 잘하면! 오히려 지금은 그냥 유리소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한 개 한 개 있는 데는 거의 못 잡는 것 같긴 하거든요? 오! 앞으로 많이 갔습니다! 네 번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? 그냥 괜찮나? 좋아요! 아이고! 괜찮다! 딱 저 두 개! 어! 세 번에 딱 두 개 뽑으면 되겠다! 자 같이 나오면 좋고요! 좋습니다! 오! 그냥 놔두면 되겠다! 응! 나이스! 야호! 오우! 사장님! 제고떠리 상품! 어 안 흔들리네! 아 이거 와 이거! 그냥 해 그냥! 그냥 또 잡아보봐! 샤넬! 짭샤넬! 샤넬이야 이거 구찌야 뭐 하여튼! 아 맞아 구찌 같은데? 구찌! 짭구찌! 짭구찌! 자 마지막 한 번은! 이 장난감! 요리조리로! 하면서 잡아주면 어차피 또 뽑히기 때문에! 오! 야! 아! 그래도 많이 뽑았다! 어 자 그래도! 제고떠리! 제고떠리 뽑다가 저희가 눈물 흘릴 순 없어요!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! 깔끔하게 낫지 않을까! 셋! 넷! 부성펑부는 말랑이! 이거이거! 이렇게 뿌옥하면 뿌옥 하는 거야! 어! 그ех! 저도 꽤 뽑았네! 응 꽤 뽑았어! 존이는 여기 아우! 아우디도 아니야! 아우! 이렇게! 으응! 으응! 이렇게! 귀엽다! 왜 터트리고 싶다 이거! 안돼 안돼 안돼! 호호호호! 특이한 별 상품을 다 뽑았네요 얘는 고양이, 이건 좀 귀엽다 어, 이거 장식하는 거잖아 젓가락에 올릴 수 있는 마네키 네코 어쨌든 귀여운 상품들, 저희가 사용하는 눈물의 제곱다리 상품들 이렇게 챙겨가고, 영상이 짧으니까 다른 뽑기랑 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귀여운 마리오를 발견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류는 지금 하나, 둘, 셋, 넷개 다 귀엽다 근데 귀여워서 요거 한번 새앗모전 루이지도 리오, 루이지 다 귀여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자칫 모양이라 잘 걸리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안 했고? 앞에 있는 거 할까? 저 초록색도 딱 그런지 나올 것 같고 알았어 알았어 앞에 있는 거 하지 어머! 루이지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게 걸려버렸어요 아 지금 아주 동요 소리가 엄청 많이 나네요 제가 지금, 만원 받고 났기 때문에 오 됐다 잡아두었다 어 아이고 잘 잡고 잘 잡을 수 있는 날은 해야 되나? 끌어 다니는 어떻게 뭐 해야 하나? 그냥 이렇게? 이렇게 해도 되려나? 오!!! 아이씨!!! 와яс 몫이 energ다 태기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맞지? 어 오 independent 오 Sev 저번에 샤오스못 붙어봤던 하늘 지금 여기 마리오 배 풀자고 그러니까 말이다 일단 너부터 그리고 마리오가 훨씬 더 귀여워 종류 다 모아줘 종류 다 한번 간밑 송털이 많이 끌어당겼죠? 그래도? 폐랑 느낌으로 하면 나올 것 같은데? 이렇게! 됐다! 나이스! 오늘은 엄청 잘 뽑는다! 좋은데? 요거까지? 파란색 봉둥이야! 응 파란색 봉둥이도 하나 뽑아줘야지 역시 이 미니폭기는 앞에 있는 걸 그래도 해야 좀 잘 되긴 해 근데 쟤 조금 구석으로 갈 조짐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색이 남았죠? 파란색 봉둥이도 가까이 있는 애가 있어서 얘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도리에 벌러넣어! 그래도 걔가 확실히 저 차가 딱 좋은 각인데? 오 잘 세웠고요 아까 저 위치에서 뽑았으니까 불어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좋아요! 아깝다 너무 잘 잡아버렸다 그니까 살짝 들면서 흘려야 되는데 맞아 제가 두 개를 너무 잘 뽑았으니까 계속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색깔 하나도 딱 차랑 살짝 아 잘 잡아났네 응 근데 아까 보니까 한 번에 꽉 잡고 나온 것 같았어 아 그래? 아 뭔가 잘 잡았는데 진짜 잘 잡았다 목 쪽이랑 해가지고 출구로 좀 기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쉽지가 않구만 벌써 동전 잘 될 소리가 없어졌네 무슨 생각입니까? ㅋㅋㅋㅋ 자 일단 노란색 파란색 붕붕이 딱 저거만 뽑으면 되거든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이랬죠 또 잡바 응 few 주차 시켰다 주차 완료 오 나이스 노란색 나왔고 형은 딱 잘 잡아서 가는포인트였나 봐 딱 그거였나 본데 좋은데 마지막 맞죠 완전 빨리 클리어 해버렸어 좋아 좋아 강나오는 거 그냥 다 해버려 오빠 알겠습니다 형 어떻게 잡았는데 겨우 나왔지? 몰라 그냥 머리 쪽 어떻게 잡았는데 머리 잘 걸려서 얇게 잡으니까 그냥 나왔나?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갑자기 턱 뜨고 나오네? 이건 안되겠고요 길을 바꿔야겠다 집에 있는 거 귀여운 걸로 우리 귀여운 마리오들로 바꿔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한다던데 그냥 나왔는데? 오!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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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도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? 여기 이렇게 잡으니까 나왔거든요 나이스 오빠 차키도 이걸로 바꿀까? 차키도 이걸로 바꾸자 귀엽겠다 거의 뭐 이정도면 통털에서 미니뽑기 그니까 미니뽑기 오는 거 완전 대박인데요 장을 뽑힐 때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요 맞아 맞아 마음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니뽑기는 더더욱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아하 계좌 봤는데 억지로 흐리는구만 응 하지만 하나 더 너 가보자 딱 노란색 여기 아까 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이거 넘기는 가능성이 없는데 고리 넘어갔어요 계속 고리 넘으면서 뽑고 있거든요 아하 아깝다 고리 방향이 조금 아쉽네 어 고리가 좀 좁혀있어 얘가 그러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에요? 아니 아니 천 원 남았어요 딱 두 번 두 번 더 아하 아 쟤 고리가 얘랑 이렇게 좀 떨어져있어야 되는데 어 얘가 너무 붙어있네 아이고 이제 떨어졌는데 아이고 마지막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베스트로 아우 그래도 많이 뽑았다 진짜 많이 뽑았어 하나 둘 셋 알록달록해 아이고 네 다섯 개 우와 우와 한 손 가득 뽑았다 본봉이 요거랑 귀여워 요거랑 노란색 흰 모자 흰색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마리오 4종 세트 풀 세트를 다 뽑았습니다 귀엽다 오늘은 엄청 잘 뽑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다 괜찮았던 거 같아 제고 똘이도 뽑고 요거 미니보기도 뽑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역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아까 재밌게 모셨으면 그럼 가세요 눌러주세요 안녕